네! 자! 상하이의 자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택시가 있지? 아! 띠디디! 택시는 중국어로 띠디! 아니! 띠디! 띠옹! 잠깐만 잠깐만! 아 모르겠어요. 띠디로만. 몇 번 더 알려주겠지? 츄츄츄! 어 츄츄츄! 자! 저런게 추측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거 말고도 이제 택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그... 츄츄츄! 아니야! 디디여! 디디추싱 책에서 읽었죠? 한국에 있는 책에 디디추싱이 나와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디디추싱은 그냥 앱일 뿐이고 그 앱 말고 다른 메인한도 앱이 있던데 앱이 되게 많은데 부르면 자가용 조그만 것도 잡을 수 있고 칸차도 다 찍을 수 있는데 심지어 테슬라 차종까지 나와가지고 테슬라를 골라서 우리가 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손님들 왔을 때 내가 차를 불러가지고 차 타시고 내릴 때 돈을 안내잖아 핸드폰으로 하니까 너 돈 언제 냈어? 왜 돈을 안 내야? 아 제 기사에요 개인기사에요 근데 기사가 자꾸 벗겨 이랬답니다 그 상하이샤구냥 상하이샤구냥 하이 하이 그 10년 이거 온 지 7년 됐지? 상하이는? 12년 완전 11년 근데 상하이샤구냥 하이 네, 저희가 있는 곳을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예, 2019년, 화이팅! 2019년, 화이팅! 이거 바로 테슬라, 테슬라. 예, 굿. 너무 엄마, 쇼쓰럽긴 해. 야, 씻시해. 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비싸 수박에서 뭐 했나 보는데 벽찬 피엔나스 우리 속상에 옮겼어 우리 스피셜로 쪽인데 내일 언제 할게 밤새 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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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서실래서 서실래서 이쪽으로 내릴 수 있을까 문도 열어주시네 시시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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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생 파일러 안에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게 심플하게 잘되어 있고 간단하기만한데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가 느껴지는 차였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그 계기 화면이 너무 쉽고 안에 뭔가 군더더기가 없고 되게 깔끔한 거 같아 게다가 이런 서비스까지 주시고 네 물 피지 물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사님이 계속 양복을 입고 계신대요 리본도 보타이도 매시고 너무 귀엽고 센스도 좋으셨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상하이를 테슬라 안에서 맛보게 돼요 너무 좋습니다 로맨틱 라이블람 다가움 고마워 우리 보타이 인상 여기 병원 우울도 위치 바나 음 우리 우리 구조